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러미스9의 티열즈 정의로 송하영 방지원 아 시발 사람 문나 먹고 때리려고 자 두 분 포토타임 감겠습니다. 열찬하듯이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잠시 옆에서 기다려주시고요. 다음은 프러미스9의 차분즈 장규리 노지성 좋습니다. 궁금해 온라인 받겠습니다. 고관하고 기품있게 하나 셋 고리스9의 강공즈 장씨 멤버분들과 함께 함께 데려주시고요. 고관하고 기품있게 하나 둘 셋 고관하고 기품있게 하나 둘 셋 이거랑 기품있게 하나 둘 셋 세 분 포토타임 갚겠습니다. 음룡이 뽐내며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세 분 자리에 계시고요. 모두 나란히 함께 서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00점, 100점. 그냥 가운데. 알죠? 근데 왜 서로를 안 찍어요? 자, 단체 포토타임 갚겠습니다. 안 보여? 뻔하지 않은 안 보여. 보이죠? 하나, 둘, 셋! 새 끝에 있는 거죠? 아, 진짜 어딨니? 탄산수처럼 스콤하게. 하나, 둘, 셋! 탓! 클로버, 사랑해요. 같이 달려주세요. 하나, 둘, 셋! 탓!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출연 가구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셔틀 갈게요. 걱정하지 마. 저는 받는 대로 같아요. 저도 이번 주에 공익도 끝나요. 탄산! 나는 오늘 아이돌라. 제가 셔틀 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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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투릴 수 있는 건 모든 건 팡팡! 다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료를 녹는 꾸안한 방송을 만들도록 약속합니다. 홀로버스! 2019년 6월 17일 오프다임에서 소속 프로뉴스 라인. 아, 맞아. 어, 이거 왔다 깜짝 놀랐는데 너무 떨려. 내가 한번 다 갖겠다. 그렇군. 회복하고, 회복하게 만들겠습니다.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한글자막 by 한효정